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중요하지만 대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자기소개가 중요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다르거든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소개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장기자랑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걸 점수로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소개는 본격적인 면접의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몸풀기죠. 오케스트라의 서곡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몸풀기를 소홀히 하면 운동 중에 부상을 입어서 본 경기를 망치게 되거나 서곡이 시원찮으면 매일 연주의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대상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1분 자기소개하는 동안에 그냥 나랑 인사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할 것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 그냥 대충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1분 자기소개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보여주는 첫 인상입니다. 1분 자기소개로 나의 페이스를 끌어올리고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면접자는 면접에서 몇 개의 질문을 받을까요? 한 40분 동안 5명이 들어간다고 치면 8개 대외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의 목표는 관심 끌기입니다. 상품이든 사람이든 관심을 가지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궁금하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의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 나에게만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이 들어왔냐입니다. 누구에게나는 공통 질문만 받았다면 1분 자기소개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는 잊혀졌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